예수님의 왕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아멘 사랑하니라 영원히 마음이 알렐루야 영원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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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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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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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아멘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이곳 어느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하소서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주의 이노도 이곳 지는 이곳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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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로 부르셨던데 내 얼굴들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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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얼굴들과의